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와의 상황이 모든 사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요단강도 건넜고 한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고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돌아갈 길도 없어요 다시 광야로 갈 길도 없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물이 다시 갈라질 일도 없고 뒤에는 요단강물이 있습니다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보통 때와 같이 역시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그런가? 그 속에서 의심과 불평과 불만 이것을 잠재우고 리더로서의 역할이 곤고히 서야 되는데 그런 뒤로 물러갈 길도 없고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백성들은 불만과 불평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때 여우수아가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우수아의 일생 중에 가장 외로웠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는 일이에요 가장 외로운 자로서의 역할은 모세에게 있었고 여우수아는 그 옆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내가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그 마음이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리더니까 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를 기댔다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대서도 안 되고 기댈 데도 없어요 여우수아가 바로 그런 면에 앞에 열의 고성은 보이죠 굳건히 다쳤고 너무나 높은 벽으로 느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시 가면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열의 고에 가면 하여튼 구약시대 이때부터 언제나 열의 고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의 고의 유적이 크게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이상도 될 수 있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된 열의 고 또 덜 오래된 열의 고 이렇게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열의 고는 또 다른데요 근데 그 현지 살고 있는 데 보면 그 안에 보면 중간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삭배우가 올라간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열의 고의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워낙에 교통의 요충이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침략이 많아서 그 성을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지어서 열의 고가 안전한 한 그 성은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복받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의 고성을 볼 때 여호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겠지 돌아갈 길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저녁에 그 지역을 혼자 있을 때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대장이라 하니까 조금 말이 이상해요 옛날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군대 장관 하여튼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지 모르고 눈앞에 전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장을 했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와도 전쟁으로 다져진 사람이기 때문에 굽히지 않죠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봐요 그 이후에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의 경험이 그 이후에 여호수와의 모든 리더로서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 이 군대 대장 나중에 보면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 어쩌면 성욕신 하기 전에의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 본 그 경험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 바로 여호수와도 매번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씩 일생에 한 번 또는 일생에 간혹 한 두 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한 그 사건이 그의 모든 인생 신앙 모든 것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한 번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묻는 거죠 우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얘기를 보면 바로 이 군대 대장이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15절로 봐요 15절로 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와 기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한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선 인간의 모습 그리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와께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라고 직접적으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와가 그에게 엎드려 절에 경배합니다 5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상대방이 모세 이외에 그가 엎드려 절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은 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호수와를 만나러 오신 분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 그걸 구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먼저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와에게도 먼저 나타나셔요 가장 여호수와가 외롭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날 용기가 생기고 모세도 자기는 실패를 해서 이제 다 끝났나 생각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담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요 여호수와도 물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그 다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죠 바울이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나타나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2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이게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를 그게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빗대서 내가 어떤 사람은 아는데 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너무 빛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보면 이 고린도우서를 쓸 때에서 14년 전에 정확하게 그 연도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때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된 뒤에 아라비아에 갔을 때의 경험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연도가 정확하게 되질 않으니까 여하튼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 자체도 바울 자신이라는 걸 거의 드러내고 있어요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다시 또 얘기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의 경험이 그렇게 비몽사무원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듣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이 이후에 바울이 구약성경을 다시 다 새롭게 이해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환란과 고초라도 능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적인 힘이 거기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과 안 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수험생들이 오잖아요 신학교를 지원한 수험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들을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 볼 때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꼭 그걸 물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는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간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로 오는데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로 오지 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확신이 있으면 그때 오십시오 그걸 떨어뜨려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수없이 많은 경우에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내 자신을 붙들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확신이 있을 때는 포기 못합니다 엄청나게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엄청나게 내가 실수도 하고 뭐 잘못도 서지고 다 이런 순간에 놔 말아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때 포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포기해 어떤 분 보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걸 보면 저분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나 하는 생각이더라 그런데 꼭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적어도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막 경험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공통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혼란의 극한 상황에 있다거나 내가 몰리고 몰리고 몰려서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다거나 이런 순간에 오직 내가 매달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언제 오냐면 이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언제나 타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맞부딪혀서 극한의 상황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럴 때 경험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그런데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면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의 모든 신앙생활에 달라지죠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냥 옛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성경을 볼 때 모든 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진짜야 이거 진짜구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도 달라지고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제가 전에 한 번 얘기했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신학교 교수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초창기에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카이로인 텔라비비 아웃 그 노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20개 신학교에서 한 명씩 교수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던 신학교에서는 제가 뽑혀갔습니다 한 군데 모두 19명의 신학교 교수들이 2주간 이집트 이스라엘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20개 신학교가 극단적인 자유주의 학교부터 보수 신학교 또 오순절 신학교까지 하여튼 모든 신학을 망나는 신학교에서 다 온 거야 그러니까 낮에 뚝 이적지들 보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싸우고 또 이적지 보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싸우고 신학적으로 2주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진영이 형성이 돼 저하고는 이제 총신의 박용규 교수라고 있어요 박용규 교수 또 오순절 쪽도 성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교수들 이렇게 해서 몇 명이 한 편이고 반대편에는 좀 이제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한 편이고 성경 가지고 하여튼 뒤집다 싸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편에 있던 분이 한 분이 그때 저보다 한 나이가 한 10여 년 이상 높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분이었어요 60이 가까웠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분이 내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을 돌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예요 예루살렘의 호텔에 있는데 막 복도에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막 춤추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진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유주의 쪽에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야 20년 이상 신학교에서 가르쳐는데 신학학 교수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근데 와서 유적을 직접 보면서 이 사람 마음이 콱콱콱 찔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고백을 해요 어 이거 진짜네요 이거 진짜네요 이게 진짜라는 게 22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처음 느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전공도 성경의 원본이 뭐냐를 따지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진짜 성경의 내용이 진짜네요 그러니까 그게 비로소 막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주체가 안 되니까 막 복돼서 춤추고 다닌 거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느끼고 나니까 어 이거 진짠 거야 그러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고 나면 성경 볼 때 달라요 이를 위해서 간과하고 기도도 하지만 어떤 때 느끼냐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대로 행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기가 있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아니 그렇다고 진짜 죽는 길로 왜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이럴 정도로 극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근데 일단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로이드 존슨은 바로 그런 면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있을 만한 그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라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걸 또 다른 면에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는 어떤 체험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평생의 삶에서 굉장히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수아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경험을 시켜줘요 왜냐면 그에게 그것이 필요했어요 정말 담대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필요한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수아가 경배하죠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러 왔습니까 여호와의 전사가 나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 성의역시 전하기 전에 예수님 같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싸우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수아 앞에 요수아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한없이 작게 느껴져요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정탐꾼으로 가서 보니까 그 가난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앞에 설 때의 그의 경험은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고 칼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일 때 북한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엘리아나 엘리사가 전부 북한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는 이 북한국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아람이 있었어요 아람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시리아가 그 아람의 아람 그 아람이 거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쪽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큰 제국이 있기 전에는 아람이 제국처럼 북한국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궁박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요 엘리사 때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마치 보듯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 방부하십시오 저쪽으로 옵니다 방부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겠어요? 요샘 말로 빡쳤지 야 우리 집은 스파이가 있냐?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상대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거 다 알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를 없애자 엘리사 어딨냐? 도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도단을 가서 에워 쌌어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그전에는 개하시라고 있었죠? 사환 개의 전도사라고 우리가 그래 보통 개의 전도사 그런데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보여줘 열한기하 6장 16절부터 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엘리사는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안 보여 오직 이 세상의 아람군대 정말 바다처럼 있는 아람군대만 보이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도 우리와 함께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셔서 하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람군대만 보여요 그들은 포위돼서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질 수 없는 전쟁인 거야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천 년 동안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왔어요 그게 핵심이 시피루는 자의 비유예요 시피루는 자의 비유는 뭐라 합니까? 시피루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니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죠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얇은 흙이 덮인 바위 위에 덜어는 가시 덤불 위에 덜어는 좋은 땅 위에 씨가 뿌려져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땅 중에 세 종류로 안 나 길가는 아예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얇은 흙이 덮인 바위는 처음에 날려고 하다가 해가 비치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었고 가시 덤불 속에는 가시 덤불이 더 빨리 자라니까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이런 염려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이 세 종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명을 전도했는데 한 명만 전도가 된 거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좋은 땅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도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잖아요 이 세상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전도한 예수님도 안 믿던 사람이니까 다수가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들 그만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매일 손해봐 그 기분 안 들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없거든 우리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는 맨날 늦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되고 보면 그들은 스포츠카 타는 것 같고 나는 덜덜덜덜 티코 타는 것 같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스포츠카는 개굴창에 꼬나박아 있고 티코는 그래도 가 인생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번개같이 빨리 가다가 어디를 확 수수에 박아요 세상에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늦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요 다 끝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 방법은 몰라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티코처럼 덜덜덜덜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 열이고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에 이론 많아요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저렇게 해야 잘 된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계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여우수에게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엎드려 절합니다 무슨 말인지 듣겠다고 해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대로 즉각 순종하기 시작해 열이고성을 돌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6장으로 넘어가서 열이고성은 굳게 다쳤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순들로 말미암아 열이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여우와께서 여우수에게 이르시되 보라네가 열이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용사라는 말까지 개뜨려서 얘기해 열이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로 불면서 앞에 나가고 그 뒤에 언약계가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따라서 도는 거예요 7째 나라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열이고선은 무너지리라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상식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열이고선에서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병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는 그 속에는 군량미도 많고 전쟁의 무기들도 많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을 병사들이 그냥 쭉 줄을 쥐어서 도는 거예요 이게 병법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줄이 길어지면 얼마든지 아무데나 공격당하는 가장 공격에 취약한 대형이에요 일자대형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일자대형으로 가다가 된통당하대요 그렇게 가라는 거야 그러니 이제까지 숱하게 전쟁을 했던 여우수와가 그 병법이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전혀 이건 병법도 아니야 그냥 일렬로 돌아라 기가 막힐 수 있을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우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이러다가 우리 박살났는데 하는 생각도 했을 거야 그래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전에 비슷한 경험 한 번 한 적 있죠 법괴를 먹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물이 안 갈라지면 정말 제사장들 모든 영적권이 다 떨어지고 그만 그것처럼 쪽팔리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했잖아요 그때 경험으로 봐서 듣기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열의 구성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이런 작전을 가르쳐주기 바쁜데 대포는 어떻게 만들고 사다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걸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냥 법괴를 앞세우고 걸어라 그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단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실제 원수가 있어 봐요 사랑하게 되나 사랑할 수가 있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게 복이지 뭔 소리야 받는 게 복이지 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아예 벗지 사실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면을 부딪히면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와는 용납이 됐겠어요? 용사에게 전쟁을 하는 용사에게 전에 아말렉하고도 엄청나게 전쟁했잖아요 여호수와가 그런데 그 전쟁에 단련된 여호수와에게 야 싸우지 말고 걸어 걸으면 무너질 거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성교의 모든 명령은 이해하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그걸 순종해서 경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해서 경험합니다 첫날 한 바퀴 돌아 들어갔어요 둘째날 한 바퀴 돌아 들어갔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았을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잘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제일 강한 여리고 앞에서 왜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분명히 불평분만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셨겠냐 분명히 여호수와를 흔들고 흔들고 흔들었어요 근데 그 흔들림 속에서 여호수와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여리고 성을 돌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얼마나 불만이 많았을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을지 몰라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결국은 사울은 그 백성의 소리에 굴복하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이 있는데 블레셋은 막 쳐들어와요 그들이 눈앞에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돼 사무엘이 온다고 했어 오면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 기다려요 하루, 이틀, 사울 일주일 기다리는 거야 안 와 백성들은 뭐 하냐고 지금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고 막 사울을 군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그 직후에 사무엘이 옵니다 그 직후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말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우수와는 지금 그런 소리 분명히 막 들끓어 나올 텐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열의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사실 여우수와 제가 몇 번을 봤죠 제가 사실 여우수와 설교 처음 목회하면서부터 아마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그런데 온갖 일을 겪으면서 보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우수와의 마음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합니까? 우리 다 여우수와 똑같은 위치에 크고 작은 면에서 다 있어요 내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세상적인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하나님께 매달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느끼게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끝까지 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데서 성패가 갈라집니다 아무 일도 나지 않는 평생의 신앙생활 거기에는 진정한 순종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던져보십시오 혹시 알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날지 그 이후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뵈는 게 없어요 담대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러한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